안녕하세요. 조달청의 김정우입니다. 코로나19로 만원 중소기업이 어렵습니다. 조달청은 이러한 조달기업에게 힘을 보태주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마련한 나라장터 상생세일도 그 일환입니다. 나라장터 상생세일은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기업 중에서 참가를 희망한 379개사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참여업체 대부분은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창업 초기기업입니다. 공공기관은 할인된 각 금액으로 물품을 구매해서 좋고 중소기업, 창업, 벤처기업을 도와줄 수 있고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윈윈하는 기회입니다. 게다가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면서 경제와 활력의 불씨를 담겨주는 일석삼조의 할인행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